난 떠날래 어? 난 묵수를 위해 일심문에 들어왔어 이 미라는 짓을 세월어놓으라고 할 수 없어 일심문을 버리겠다고? 어 그래 가라 말로만 가지 말고 제발 좀 가라 생각만 해도 좋아 너만 없으면 나는 아침도 나 혼자 다 먹고 원래 아침 안 먹잖아 잘 때도 나 혼자 넓게 자고 원래 잠도 안 자잖아 복도 나 혼자 다 잊고 근데 내 거 안 맞잖아 사부님 심부를 나 혼자 다 하고 원래 혼자 다 했잖아 서산도 나 혼자 옮기고 원래 혼자 옮기잖아 노래도 맘대로 부르고 원래 신경 안 쓰잖아 다치면 나 혼자 쉬면 돼 지우 혼자 하고 죽으면 지우면 나 혼자 달달달 떨면 돼 먼저 부를 때라니까 농담은 나 혼자 하면 돼 원래 혼자 하고 혼자 웃잖아 가끔은 사부님이 웃어줘 가끔은 사부님이 웃어줘 사부님은 원래 돼인데야 사부님이 너보다 느려 사부님은 월 뭐 당장 취소해 이 심부 비급은 나 혼자 정수할 거야 있는 건 확실해 알고 싶으면 남아있던가 아니 먹고 남을 아는 건 아니고 비급이 있다면 비급이 있다면 비급을 얻어야 비급이 있다면 비급을 얻어야 이 심부 공을 완성할 수 있어 고르게 공을 완성할 수 있어 공을 완성할 수 있어 공을 완성할 수 있어 공을 완성할 수 있어 한 명이那个 살살 6 7